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테랑 고소경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2023년도 수능을 위한 킬러엔제에가 또 이제 개형을 하게 되는데 이 킬러엔제에 대한 강좌 특징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일단 선생님의 이제 컬을 좀 여러분이 쭉 따라오는 친구들은 되게 많이 잘 따라오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었지? 일단 베테랑의 개념 완성으로 개념을 잡았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출 360제를 풀었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푼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죠? 수특도 다 푸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 때, 수능 볼 때 킬러랑 나머지 B킬러를 좀 나눠서 접근한다. 이런 측면에서 선생님이 올해 B킬러랑 킬러를 나눴잖아. 그렇죠? 선생님 원래 킬러 특강이 워낙 많이 듣는 애들이 듣는 강좌라 너무 이거에 몰입하느라 B킬러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올해 이제 B킬러 유형 특강을 새롭게 했는데 꽤나 친구들이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자, 근데 이제 B킬러가 끝나고 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또 하나 있었죠? B킬러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킬러 특강이 이제 거의 끝나가거든? 그래서 킬러 특강이 끝나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양적 계산과 중화만 다루는 거였기 때문에 자, 양적 계산과 중화, 아주 킬러 문제에 대한 N제를 가면서 이걸 이제 실전 문제를 풀면서 공부하겠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 킬러 N제에 있는 건 뭐냐면 문제가 이거는 요 B킬러부터 보면 이거는 18문항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몰고사 형식으로 냈어요. 그치? 몰고사 10회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요. 그쵸? 요건데 자, 요것도 몰고사로 내면 사실은 19번과 20번만 줘야 되기 때문에 몰고사 시험지로 내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책으로 이제 교재를 냈는데 작년에는 요게 이제 30개, 30개 있었어요. 양적 계산 30개, 중화 30개. 그래서 30회라고 내가 지정을 했었는데 이것도 작년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늘렸죠. 좀 늘려달라. 그래서 중화반응 50문항, 양적 계산 50문항. 그래서 합수 100문항이 있습니다. 기출이 여기 들어있네요. 기출이 여기 있으면 말이 안 되잖아. 기출을 앞에서 다 끝냈다니까. 알겠죠? 자, 기출이 아니야. 기출 없음. 자, 100문항인데 이거를 양적 계산 5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화반응이 50문항이야. 합쳐서 100인데 작년에 뭐 들은 친구는 물론 있겠으나 이제 양적 50개 하고 중화 50개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이제 몰고사 형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교재는 책이지만 그래서 1회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1번 양적 계산 문제 그 다음에 2번 중화반응 문제 이게 몰고사에서 1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쌍인 거야. 그 다음에 2회 딱 넘기면 다시 한 번 양적 계산 문제 중화반응 문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이거 하나 풀고 멈추지 마시고 알겠죠? 풀고 풀고 양적 계산만 계속 풀잖아. 그럼 머리 쪽에 양적 계산이 막 나오면서 중화반응이 사라지는 수가 있어요. 그게 걱정이 되는지라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왔으니까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 날씨가 그럼 이제 여러분 실력들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자 이제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계속 익숙하게 훈련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교재 구성을 좀 보시면 이렇게 책이 있잖아요. 책이 있으면 이렇게 반 잘랐을 때 1회란 말이야. 1회 1번이 뭐겠어요? 양적 계산 문제죠? 네. 여기를 내가 여기다 한 번 더 넣어놨어. 똑같은 문제를 어떤 친구는 한 번에 쫙 풀을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풀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낑낑낑낑낑낑낑 해서 뭐 풀어냈다. 아니면 선생님 강의를 도움받아서 이해를 했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이제 복습용으로 반드시 여러분이 다시 풀어라. 그래야 여러분께 되는 거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문제 풀이를 이해한 거잖아요. 항상 내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어떻게든 혼자 시험장에서 혼자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에도 풀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반드시 복습을 거쳐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막 세 번, 네 번 넣어주고 싶지만 교재가 이만해지기 때문에 알겠죠? 두 번씩만 반복해서 넣어놨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작년에 있었던 양적 계산 문제랑 똑같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 날렸고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 조금 또 지금 보면 좀 너무 쉬운 거 아니야? 다 날렸어요. 조금 더 퀄리티 올렸고 중화 반응도 작년에는 작년 킬러헨즈의 중화는 일가일가도 좀 섞어서 많이 냈었거든요. 요즘 트렌드 보니까 일가일가는 거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화 반응에는 다 일가짜리만 있는 건 다 빼내고 다 일가짜리로 바꿔서 선생님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막 푸는 파이널이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 막 스피드하게 언제 끝내 그게 아니라 조금을 풀어도 여러분 걸로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단기간에 엄청 빨리 풀어서 막 가려고 하지 마시고 한 번 푸시고 또 풀고 또 풀고 또 풀어주는 게 좋아. 그래서 가능하시면 복습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해라? 누적 쪽으로 해라. 여러분이 만약에 1회를 풀었어. 2회를 다음날 푼단 말이야. 하루에 한 회씩만 풀어도 돼. 좀 이제 여름 이후에 드는 친구들은 하루에 한 2회는 풀어줘야지. 그쵸? 풀었을 때 이거를 풀고 나서 복습을 할 때 이거를 다시 눈으로 보란 말이야. 눈으로 아 이걸 이렇게 풀었었고 이렇게 풀었었고 선생님이 킬러에서 킬러에서 엄청 강조한 거 있죠. 자료 분석 능력이 중요하다. 어만풀이 좀 하지 마라 제발. 그거를 잘 지켜주고 있는가. 선생님 강의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여러분이 여기 표나 그래프에 뭐가 써있어. 여러분이 써야지. 그치? 이 쓴 게 선생님이 칠판에 쓴 거랑 일치하면 너무 기쁘잖아. 그렇죠?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해주면 너무 좋겠다. 아시겠나요? 많은 친구들이 또한 기대하는 강좌니까 선생님이 또 기대에 부응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에서 만날게요. 이렇게0. half a or half a hour just 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